시시각각 매주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창식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봅니다 첫번째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주택 한 채와 논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AC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일까요 하는 겁니다 예 혹은 뭐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를 내죠 재산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개념과 범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저 지방세는요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어떤 조세입니다 네 이거는 지방세 중 구세 또는 시군세로 보통 세라고 하거든요 어떤 목적이 아닌 일반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반수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범위의 기준 자산은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과세 물건을 나눠 두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에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기한을 두지 않고 이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보유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게 재산세 나오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국토양부에서 고시하는 시가 표준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데요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 표준의 한 70% 정도 그다음에 주택은 시가 표준에게 60% 정도를 과세 표준 즉 세율 적용 전에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또 납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1년에 2차로 나눕니다 첫 번째 1차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2차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시는데 이거는 반을 내주시면 되는데 이 반 나누는 금액이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7월 31일까지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건축물이나 아파트 이런 거 포함이 되겠죠 토지 그런 거 말고 선박 항공기 이런 걸 보유하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군요 그러면 토지나 혹은 건물 지금 말씀드린 어떤 소유물 이런 거에 따라서 재산세율이 다릅니까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세율은요 주택 토지 건축물이 다 다르게 이렇게 산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남사자분들께서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 토지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좀 적용 말씀드리자면요 뭐 6천만 원 이하면 주택은 0.1% 거기에 플러스 돼서 1억 5천 이하는 0.15% 해서 어떤 단계 초과 누진 구조를 합니다 단계별로 적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가표준액은 이게 무조건 막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거는 세부당 산한액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 세액보다 5% 10% 30% 이상을 더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는요 이게 보시면 약간 좀 헷갈린 게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는 간단히 말해서 그냥 땅만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용이 아닌 땅이고요 별도합산과세는 일반적인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세율들은 관심 있거나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되실 거고요 앞서 재산세 부과 기준이 매해 6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뭐 살해자가 될 수도 있고 5월 말이 지나서 6월이 지나서 만약에 토지나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은 재산세를 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재산세가 7월 이후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그때는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시게 되는데요 팔았는데 당황하게 되시는데 일단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만 보유하신다면 반드시 이거는 재산세를 부과를 받아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자 계산합니까? 만약에 6월 1일 기준인데 6월 말에 팔았다 그러면 한 달분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조건 아까 위에 말씀드린 과세 표준의 세율 적용해서 무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게 1년 기준이라고 하면 보유세니까 그렇죠 한 달 보유했으면 1개월지만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유가 되니까 기왕 팔 거면 6월 1일 전에 그럼 파는 게 좋겠네요 네. 5월 달자로 파시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방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먼저 봤는데요 다음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에 주택을 구입한 A씨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는 재산세였고 지금은 취득세인데 그러면 취득세도 지방세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네. 지방세 중에는 가장 큰 과세 세원이 되는 가장 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취득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언제까지 내야 되고 어떤 세금인지 일반적으로 아까 재산세 설명드렸을 때 어떤 과세 물건보다는 좀 더 어떤 범위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요 부동산, 차량, 부동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기계장리, 임목, 항공기 등 굉장히 많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떤 세원이 뭔가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어떤 매매거래가 됐을 때 반드시 사시는 분이 이건 반드시 내는 어떤 그런 겁니다 네. 매수자가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내가 어떤 만들어진 거를 샀을 때만이 아니라 제가 지어서 새롭게 창출된 것까지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시취득도 어떤 취득세 과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2010년 전에는 취득세 말고 또 등록세라는 어떤 세율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2010년대 통폐합이 돼서 취득세로 지금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이 넘겨지면 그 취득일 이내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나 주택을 구입할 때 주로 취득세를 내는데 그러면 양도세, 양도 차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잖아요 네. 양도세도 그러면 지방세입니까? 그건 국세입니까?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파신분이 내는 거고 그렇죠.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사신분이 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취득세율은 통상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건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높네요 네. 4%의 지방세는 특징이 거기에 부과된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나 이런 것들에서 합치면 4.6%가 일반적이고요 상속으로 인해서 만약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농지는 토지입니다. 2.3% 부과가 되고요 농지 이외의 것은 상속일 땐 2.8%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한 것은 3.5%가 취득세가 적용되고요 내가 제 돈을 주고 건물을 건축을 했다 그럼 이건 원칙이라고 해서 2.8% 정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주택을 많이 구입하고 내시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럴 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요. 6억 원,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6억 원 이하일 때는 1%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2% 9억 원이 초과됐을 때는 3%의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취득세율이 물론 다 다른데 통상 4%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셔서 높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내시는 것은 주택 사실 때 내는 거잖아요 주택 취득세율은 그보다 낮네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주택은 1% 토지는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주택을 많이 매수하시고 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세 관련된 얘기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분 관련된 건데요 법인의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C씨가 있습니다 C씨의 지분 가운데 10%는 친척 A씨가 가지고 있는데 3년 전에 법인 부동산인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라고 해서 취득세 고지서가 추가로 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는 건데요 앞서 두 가지 내용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라 이게 뭡니까? 일반적으로요 법인은 주주들이 있습니다 주주들은 각자 본인의 지분이 있는데요 그 지분에 대한 어떤 지분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분이 최대 주주가 한 60%를 갖고 계신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분의 특수 관계자들 친척이나 자식들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주주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분들이 사시는 것보다는 약간 명의신탁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추가적인 어떤 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간주취득세라는 걸 지방세법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간주취득세에 해당되는 지분은요 50% 플러스 1주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40%고 제 친척이 11%다 그러면 51%가 됩니다 그러면 간주취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세는 매번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의 지분율만큼은 포함해서 취득세를 내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지분이라고 하면 보통 주식 지분을 얘기하잖아요 주식을 50% 초과 한 주만 내면 무조건 간주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어떤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내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취득세에 해당되는 아까 과세 물건에 해당되는 것을 법인이 취득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적인 경우도 간주해서 이렇게 낸다는 말씀인데요 초창기에 법인 설립돼도 50%를 초과하면 그럼 이런 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법인을 출제하라고 합니다 설립할 때 50%가 넘으면 간주취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서 부동산 취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간주취식세는 안 나오는데요 이 중간에 어떤 운영을 하시다가 이게 40%였다가 갑자기 50% 넘어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간주취식세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설립했을 때의 과점주의일 때는 나오지 않는데 만약 제가 40% 갖고 있다가 60%로 올라갔다 그러면 60% 전체가 다 간주취식세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만일 제가 60%를 갖고 있다가 65%가 됐다 그러면 5년 이내는 그 5%만 또 세금을 부과하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러네요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법인이 취득하면 일단 법인에게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자진진공이기 때문에 이미 법인은 취득하면서 아마 취득세를 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일 경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취득세 내시는 건 다 정확하게 내시는데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고 추가적으로 몇 년 전에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갑자기 날라오면 이게 뭔가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세무상담 오늘은 지방세 관련해서 재산세나 취득세 많이들 따져보시고 그러는 텐데요 관련된 얘기 상식적으로 많이 알았습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이창식 세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